당장 시리아를 공습할 것처럼 트위터에 글을 올렸던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은 시리아 공격 시점을 밝힌 적이 없다면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.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트위터에 시리아에 대한 공격을 언제 할지 말한 적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. 군사 공격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에게는 현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.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위터에서는 아주 새롭고 영리한 미사일들이 발사될 것이라고 말해 마치 시리아 미사일 공격이 임박했다는 것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. 이와 관련해 매티스 국방장관도 오늘 시리아의 화학무기 공격은 사실이지만 전쟁까지 가야 하는 것은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드러냈습니다. 한편 유엔 안보리에서도 시리아 사태를 둘러싼 이사국 간의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졌지만 각국의 의견이 엿갈리면서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.